음악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킬리최부동산 그룹에서 비넥카운티 데큘라에 위치한 베일리 펜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테일러 모리슨의 베일리 펜스는 2024년 3월에 오픈한 새 단지로 데큘라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1.4마일, 데큘라 미들 스쿨에서 1.7마일, 데큘라 하이 스쿨에서 1.8마일 떨어져 있으며 퍼블릭스, 크로거, 릴릴멀베리파크와 우체국 등이 인접한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총 가구수는 92가구, 렌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단지입니다. HOAP는 1년에 995불입니다. 캘리최부동산에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델홈은 스타팅 프라이스 52만 1,990불모, 5개의 침실과 4.5개의 화장실, 3,500 스퀘어피트의 모던한 모델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층은 오픈 컨셉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엔터테인먼트와 휴식을 즐기기 충분하며 넓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납장에 있는 아일랜드와 오프인 팬트리는 세심한 불혈을 반영한 디자인입니다. 또한 큰 욕실이 닿아있는 넓은 게스트 스위트룸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2층은 오프인 팬트리는 세심한 불혈을 반영합니다. 공간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드 아웃도어 리빙을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 보다 편안한 여행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층은 오프인 팬트리는 세심한 불혈을 반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스터 베드룸에는 럭셔리 워크인 샤워와 오버사이즈 워크인 옷장이 있습니다. 데일리 펜스의 하우스 플랜 가격을 소개해드립니다. 첫번째, 잉그렘의 시작 가격은 46만 6천 9백 90불 두번째, 트렌토는 48만 6천 9백 90불에서 시작하며 세번째, 에섹스는 50만 1천 9백 90불 네번째, 퀄크우드는 45만 6천 9백 90불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낯은 이번 락, 잉그렘 52만 573불 90번 에섹스가 59만 7천 165불 91번 트렌토니 56만 1396불로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9월 입주 가능한 낯은 5개 10월 입주 가능한 낯은 5개이며, 해당 낯들의 가격은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2회의 낯들은 원하는 플랜을 선택하신 후, 베이스 가격의 프리미엄 낯 수수료와 옵션 업그레이드를 포함해서 가격이 책정됩니다. 계약하시게 되면 계약금은 집가격의 5%입니다. 2단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켈리최부동산 그룹으로 연락주십시오.